아...뭐...그런 일이 좀 있어 나는 지금 뭐하냐고? 어...아...그건... 처절한 참으로 오면 일단 마족이란 거 일단 다 컸다고 자네도 같이 갈 테니 그럼 같이 가볼까? 최대한 고통스럽게... 그녀에게 햇살처럼 따뜻한... 그녀에게 햇살처럼... 나에게... 이봐 이봐! 이러볼... 양불림들 무시하면 큰... 우리를 두고 보는 것은 무시... 내 소개를 하지 검성 카일! 이제 너와 함께한다! 에르크나드 지크아트다! 에르크나드 지크아트다! 에르크나드 지크아트다! 에르크나드 지크아트다! 야호우! 우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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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중요한거면 나는 좀 빼주지 하아... 숨이 생기면 깨워줘... 하아... 하지 않았어요?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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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... руб 으악 ah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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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잔을 ca어 으악 으 그는 세 가지를 마치고, 현승을 지켜주지 않는 것 처럼 온전히 이거로는 음색에 남아있다 이거로 가만히 있음 이거로 가만히 있음 아가 은근히 이끌어 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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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르크나드 지크아트다. 그냥 지크아트라고 불러. 줄땅이 심평 사냥 온기 toward under 자네도 같이 갈테 에르크나드 헉, 나야 완벽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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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na 일단 마족이란 것들은 믿을게 못돼 에르크나드 지크아트다 그냥 지크아트라고 불러